CTS 기독교TV 중보기도회가 31일 CTS 멀티미디어 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. 150여 명의 중보기도팀이 모인 예배에서 목자교회 임재환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천국에 기쁨이 있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CTS 중보기도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나라와 민족, 한국교회,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한 전국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.